렉스 저 렉스에서 좋은 인연 만나게 되실 겁니다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으십시오 최고의 남자, 최고의 가정을 이룰 거예요 그 여자는 저보다 등급이 높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상관없이요 절 밀어주세요 더 크게 보답할게요 돈이 곧 권력이니까 이기고 싶어요 강해지세요 지옥이 어떤 건지 이제부터 보여줄까? 모두를 발 아래 두고 짓밟을 수 있을 만큼 절대 네 뜻대로 안 해 그게 복수 아닌가요? 그 여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끌어내릴 거예요 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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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